인천아시안게임 선수는 우리 2014년 아시안 본게임의 홍보대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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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런 뜻깊게 굉장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인천에서 이렇게 저에게 홍보대사를 이렇게 연명이 있어서 있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2014년 인천 아시아계에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제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응원 많이 하고 많은 홍보대사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홍보대사에 맞게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인천 아시아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인천하는 부분을 봐주셔서 네, 너무나 정말 부족한 실력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한테는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인기가 생긴 것 같아요. 올해 또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, 정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또 연기사님과 브라운강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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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